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을 올리고 몇 분 만에 지우고 도망간 아줌마 데리고 왔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해서 빨리 지우고 도망을 간 건지 한번 봅시다. 제목 태어난 지 12개월밖에 안된 조카가 알고보니까 우리 딸내미 인생에 방해가 되는 너무나 사악하고 영악한 여우입니다. 이런 미친 아줌마 너 바로 박재희 원제 저희 딸과 비교되는 조카가 너무 불편해요. 아무래도 글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꼭 보시고 조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일단 언니와 저 둘 다 30대 중반 연년생 자매에요. 다른 형제는 없고 딱 우리 둘만 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이제 14개월 그리고 언니 딸은 12개월 됐으며 두 아이들 모두 각 가정의 외동입니다. 전날 언니랑 형부가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던 중에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때 마침 저희 동네 저희 아파트에 집 나온 곳이 있었거든요. 이때 저도 임신 중이고 그럼 언니네가 여기로 이사를 와서 나란히 출산을 하고 같이 육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라 했는데 이때 저희 언니랑 형부는 물론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서로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거절을 했었는데 제가 끊임없이 설득 그래가지고 결국에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그것도 층수만 다르지 같은 동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출산을 하고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너무 싫어. 자꾸 조카가 제 딸과 너무 비교되는 거. 이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요. 아예 꼴도 보기도 싫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남편하고도 매일 싸우고 있는데 남편은 이런 재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열등감이래요. 언니한테 품은 열등감을 왜 애꿎은 조카한테 풀고 있냐. 옆에서 보면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이런 험한 말도 합니다. 근데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이거는 저희 언니가 아니라 아이가 문제라고요. 조카 아이가. 그 영악한 것이. 일단 저희 딸은 낯가림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만 해도 숨고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포함해서요. 울고 피하기 바쁜데 오히려 두 달 정도 더 어린 조카는 만나는 사람마다 좋다며 빵긋빵긋 웃고 손도 흔들고 덥석덥석 안길 정도로 낯가림이라는 게 아예 하나도 없어요. 너무 비교되죠. 그래서 언니네랑 같이 산책을 하다보면 우리 애한테는 관심 안 주고 사람들이 전부 다 조카만 봐. 아이고 너무 이쁘다. 그냥 인형이네. 어쩜 이리 잘 웃냐. 등등등. 다들 그렇게 이뻐하며 매번 손이사까지 해주고 가는데요. 심지어 조카 애를 특별히 이뻐해주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특히 할머니들. 언니가 조카랑 나갔다 오면 동네 할머니들이 조카한테 과자 같은 거 엄청 사주고 그러는데 또 이러다보니까 항상 저희 집에 들러서 같은 동이니까요. 제 딸한테도 받아온 과자를 나눠주고 그러거든요. 근데요. 저는 이게 너무 싫습니다. 네. 저희 조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쁜 거 맞아요. 그리고 아이 본인 자체도 마찬가지인 게 지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쁨 받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쁜 짓을 하기도 하는데 솔직히 그걸 볼 때마다 좀 뭐랄까. 애가 여우 같고 이제 겨우 12개월밖에 안됐는데 이런 걸 볼 때마다 너무 영악해 보인다 이거예요. 애가 이래도 되냐고. 저희 딸은요. 다른 사람이 뭔가를 주면 조심스럽게 받아가지고 바로 휙 돌아서고 그렇게 엄마 아빠 뒤로 숨어버리는데 조카는 그게 누구든 뭘 받으면 형부나 언니가 옆에서 꽁꽁아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바로 무릎을 살짝 살짝 굽히면서 머리를 끄덕끄덕끄덕 이렇게 인사를 해요. 신용이죠 신용. 게다가 여기 제가 훨씬 더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 제 딸내미 이름은 잘 모르면서 조카만 봤다 하면 아이고 우리 이쁜 꽁꽁이 엄마랑 어디 가니 이러면서 먼저 다가와가지고 인사를 해줄 정도로 다들 조카 이름을 다 알고 있거든요. 나 그거 너무 서운해요. 아니 내 새끼 이름은 모르면서 말이 되냐고. 두 달 먼저 태어났는데. 그리고 이거 말고도 그래요. 비교되는 거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 다 쓰면 글이 쓸데없이 길어질 테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쓸게요. 언니는 조카 태어나고 외출할 때마다 늘 기저귀 가방에 검은 봉다리 하나를 챙겨서 다니는데 식당이나 카페 등 그 가게에서 판매해가지고 나오는 쓰레기들을 제외하고 조카가 먹던 과자나 이유식 등등등 즉 조카 용품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항상 그 검은 봉다리에 챙겨서 집에 가서 버려요. 그리고 조카가 앉아있던 아기 의자도 물티슈로 닦아놓고 또 조카가 바닥에 흘린 음식도 전부 주워서 검은 봉다리 안에 챙기는 그런 유난을 떨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카페에서 놀다가 그날도 언니가 검은 봉지에 물티슈, 과자봉지 등 쓰레기를 넣고 있는데 이때 조카이가 대뜸 과자 비닐을 손에 탁 집더니 검은 봉다리에 쏙 집어넣더라고요. 정확히는 넣는 신용을 한 거죠. 엄마보고 따라한 거야. 심지어 언니가 물티슈를 지어주면 자기가 앉아있던 아기 의자 트레이를 닦는 신용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야. 어쩌다 우연히 지난번에 저희 시부모님이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는 앞에서 아이고 이 어리디 어린 게 어쩜 이리 기특하노? 야는 벌써부터 제가 엄마한테 효도를 하네.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이때 기분 진짜 너무 규지 같은 거야. 아니 자기 며느리, 자기 손녀가 보고 있는 앞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언니나 형부가 빨래를 놀고 있으면 조카가 빨래바구니에서 빨래를 빼주기도 하고 그래요. 저희 딸은 애교도 별로 없고 잘 웃지도 않고 또 지가 원하는 걸 해줄 때까지 울면서 떼만 쓰는데 조카는 그 어린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교가 더 많아지고 할 줄 아는 말도 점점 많아지고 소울이 내서 엄청 잘 웃고 물론 떼를 쓰긴 해요. 쓰는데 그것도 그냥 잠깐 떼쓰다가 바로 울음 멈추고 자기 엄마 아빠가 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더라고요. 결국 너무 빡쳐가지고 내 주변 친구들한테 말을 했더니 가정환경 차이가 아기를 만든다? 뭐? 애가 잘 웃고 말 많이 하는 걸 보면 니네 언니네 집이 웃음이 많고 부부간 대화가 많은 거다. 이러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게 큰 거냐고 사실 저희 부부 싸움이 좀 많긴 해요. 특히 요즘은 매일 싸우죠. 근데 보통의 부부라면 다들 그만큼 싸우고 그러지 않나요? 어쨌든 자꾸 이 조카 때문에 우리 딸만 못나 보이고 어딘가 뒤처져 보이고 거기다 미움까지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 미치겠는데 그냥 이럴 거면 가족을 안 만나는 게 정답인 걸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조회수 112회만에 글을 지웠어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이게 주작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주작들은 일부러 반응을 보는 걸 즐기기 때문에 글을 잘 안 지웁니다. 지우더라도 나중에 지우죠. 그런데 112회라 냄새가 나죠? 아래는 원본 지킴이의 변 그리고 댓글입니다. 본인 문제인 걸 인정 못하고 결국 글 지우고 도망갔네. 내가 보자마자 이럴 줄 알고 박제를 했지. 괜시리 이모한테 시기 질투받는 조카만 불쌍하고 허구한 날 엄마 아빠 싸워대는 거지같은 집구석에서 바르게 못 자랄 당신의 딸도 정말 불쌍합니다. 댓글 1반 질투로 떠나서 한 인간이 늘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매사 비틀리고 불행한 일 투성이일 텐데 참으로 안타깝다. 2번 어머나 양쪽 집 모두 딸내미들이 자기 엄마를 쏙 빼닮았네요. 깔깔깔깔깔 3번 와 뭐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작이 아니었다는 거야 뭐야 4번 진짜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게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남 탓이 디폴트 값이야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감히 상상도 못할 저토록 왜곡된 인식과 생각 정신이 다 비틀어져 있고 그도 모자라 영혼까지 삐뚤어져 있어 야 이 여자랑 사는 남편과 딸내미 정말 힘들고 피곤하겠다 어쩜 좋냐 5번 아니 남도 아니고 엄마가 자기 딸내미를 문제아으로 키우고 있네요 쓴이 딸은 딱 자라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쓴이 같은 어른이 될 겁니다 맨날 그렇게 싸우는 집구석이 몇 집이나 있다고 말이 돼요? 누가 봐도 글쓴이가 이상한데 보통 저런 상황이면 나도 우리 아이 이 꽁꽁이 조카처럼 밝게 이쁘게 키워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나? 자기 애는 다 괜찮고 이제 12개월밖에 안 된 어린 아기한테 여우같아 일할지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하긴 그래요 성격이 저러니까 맨날 부부싸움도 하는 거겠지 7번 야 그 잠깐 사이에 글삭튀의를 했네 이스니 인성 진짜 한결같구나 그렇지 사람은 안 변해 끌 끌 끌 끌 끌 뭐 지도 쪽팔리니까 어디 말할 곳은 한 군데도 없고 여기다 하소연 해봤는데 욕만 먹으니까 바로 치우고 도망을 갔나 보죠 뭐 불쌍하네요 끌 끌 9번 기출 변형이 아니라는 게 더 소름돋아 AI의 답변입니다 언니와 형부 그리고 남편과의 갈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불편한 점과 속상한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를 구해보세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물어봤어요 너무 그지같아서 그냥 확 때리고 싶어 이랬더니 제가 지금 제대로 이해를 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절대 때리면 안됩니다 왜 때립니까 아무리 큰 분노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나 반응이 더 큰 문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합니다 깝치지 마라 이거죠 니 탓이다 그래요 차라리 기출 변형이나 주작이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이 옹졸해가지고 그래 뭐 상대방이 어린애든 뭐든 질투할 수 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떠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아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 거구나 이런 자아성찰보다는 무조건 남탓을 하는 거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당연히 공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글을 올렸다는 거 이게 징이거든요 그래서 주작이면 좋겠다는 겁니다 부디 아이를 위해서라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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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